국방뉴스 특별기획 정통해야 따른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후보생들이 16조 과정을 마무리하고 어엿한 하사로 임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후보생들이 임관하기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많은 도움을 준 담임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량이 들어오는데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출근하대요? 후보생 기상이 06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그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후보생들이 기상을 하고 나서 모든 모습을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담임교관들은 후보생들이 일어나기 전 출근해 취침 후 퇴근하는 밀착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도착한 곳은 생활관. 담임교관은 이른 아침 후보생들의 건강 상태와 점호 준비를 확인합니다. 베테랑 교관인 조은영 상사는 매일 아침 소대원의 특이사항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간부 후보생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앞에서 지휘를 하고 리더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간부의 자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훈육을 합니다. 임관을 앞둔 후보생들에게 전하는 담임교관의 메시지. 양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탈락하는 인원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담임교관들의 마음은 더욱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 때문에 퇴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안타깝지만 이러한 인원들이 야전에서 가게 돼서 야전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안타깝지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경로나 자료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담임교관들은 훈육 지도뿐만 아니라 전술과 병기봉 과목의 교관으로 해당 소대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지휘하고 나중에 혼나더라도 그것을 자기 걸로 다시 바꾸고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식의 훈육을 많이 합니다. 역시 강한 교관이 강한 후보생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다치지 말고 완벽하게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상 4중대 화이팅! 후보생들이 체력을 높이는 데 있어 담임교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공수소리 봐라 다시! 공수축! 더 크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해라. 또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인정신, 전투기술, 강한 체력을 가지고 군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상사가 후보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You can do it! We can do it! Must be a victory! 너희는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게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는 꼭 승리할 수 있다. 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후보생들에게 담임교관은 군 선배이면서 진정한 멘토입니다. 농사들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이론,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연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책, 어떠한 역할을 하던지 간에 교관은 항상 응원을 할 것이며 우리 이쁜 감자들 화이팅! 교관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 무사히 15명 인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전에 나가서도 군 기분 자세를 확립하고 군인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백지의 후보생에서 하사로 인간하기까지 절대적인 조력자 담임교관. 이들의 고민과 헌신, 그리고 함께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기에 대한민국 육군부사관의 탄생은 계속될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